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이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학년 정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치됐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지금 딱 2명 남아있거든요. 6개월도 못 버티고 다 중간에 그만둘 정도로.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래도 이제 다 사무직 여직원이 딱. 이게 뭐야. 다른 지도 편지 바꿔 봐. 이전에도 그 후에도 너무나 계속된 이 반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걱정스러운 마음. 실습이라는 명목이 취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에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이 필요한 거고. 전주의 한 통신회사 콜센터에 현증 실습을 갔던 여고생이 일한 지 5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콜센터 노동자의 극심한 감정노동 실태 그리고 열악한 업무 환경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죠. 이와 함께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당한 현장 실습 상황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전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위가 현재 상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위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요즘 전주에 자주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관객과의 대화도 전주에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를 직접 연출하고 찍었던 이곳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너무 남다르고요. 꼭 1년 전에는 이곳에서 내내 촬영을 했었고 1년이 지나서 아직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전주의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몸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전주 콜센터 실습생 이야기. 이 사건을 처음에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될 결심을 하셨는지 또 영화로 만들겠다는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2020년 말에 저희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찾아가 보니까 일단 가장 컸던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사건의 전말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고 그 프로그램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왜 고등학생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였어요. 그 말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를 그런 일을 하도록 보냈다는 것이었고 이게 교육 시스템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였으니까요. 그게 좀 일단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더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단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현장 실습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영화 제목이 다음 소위이지 않습니까? 다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앵커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네. 단지 그 소희라는 아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희도 누군가의 다음에 온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소희 다음에 올 또 다른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 돼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저의 질문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실습생의 죽음을 두고 책임지지 않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과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긴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혹시 떠오르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희도 그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고 또 나중에 유진이라는 형사도 또 같은 질문을 선생님한테 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정작 학교에서 그 일을 하도록 보냈으면 적어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도 경험이 많은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업무를 어린 고등학생이 감당을 해야 했고 정작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학교에서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이것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 영화로 다루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거나 고민을 좀 하셨던 어떤 지점이 있으셨을까요? 가장 컸던 거는 어쨌건 영화는 영화가 완성이 되면 허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 영화를 보시면서 관객분들이 아 진짜로 이런 일이 말이나 돼? 혹은 아 저거는 너무 과장이 심해? 라거나 이러한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담담하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되 당연히 또 허구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 허구의 이야기일지라도 사실에 비등하는 현실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자세를 영화 만드는 내내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 어려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부당한 어떤 대우들 우리 사회가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이 또 개정이 되기도 하기도 했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변화가 하나 있긴 있죠. 예를 들어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 공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또 메시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견디기 힘든 상담이 들어왔을 때 상담사가 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크게 바뀐 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지난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한번 상영을 하고 관객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관객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콜센터에서 상담 팀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있긴 있지만 끊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상담 콜을 끊으면 또 다른 상담사가 또 그 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끊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이제까지 이제 첫 장편이었던 도이아도 어떤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시선을 그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편, 다음 소위,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작품으로 이어갈 건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음, 첫 번째 영화를 만들고 지금 두 번째 영화가 나오기까지 약 8년 정도 걸렸어요.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다음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리고 그래서 관객분들을 좀 더 일찍 만나고 싶다는 바램이 아주 크고요. 다만 다음 영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여전히 저는 영화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감정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선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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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